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뜻밖의 초대박을 맞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팝송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며 미국의 유명한 팝스타 돈 맥클린의 노래를 부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SNS와 또 언론들이 집중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팝송 55초 그 노래가 파급 효과에 날개를 달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미국 방문에 얼마나 많은 경이로운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런 속에 집중 미국의 유명한 팝스타 돈 맥클린이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을 하며 굉장히 달란트가 있다 굉장히 재능이 있다 언제 한번 나하고 듀엣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팝스타의 SNS에 딱 올려놓니 이 소식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까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한 소절만 불러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잘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현지 시간으로 26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국빛만찬 특별공영장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팝스타 돈 맥클린의 친필 사인이 담긴 통기타를 선물로 건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귀하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이 이 노래를 아주 잘한다고 내가 들었다 귀하가 이 노래가 귀하가 좋아하는 곡 중 하나라고 알고 있다 누구 노래? 돈 맥클린의 히트곡 아메리칸 파이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노래 부르는 것을 좀 지켜보고 싶었나 봐요 불러낸 거죠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곡이다라고 답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귀하가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듣고 싶다라고 요청했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할 줄 누구도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당시에 박수가 나오고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돈 맥클린 친필 사인이 담긴 기타를 선물로 넘겨주는 그게 전부였다는 것이 그 스케줄 그때 그게 그 소식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든 이 조 바이든이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내 무슨 액션을 취하든 노래를 부르게 하든 뭔가를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노래를 그 노래가 내가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노래다라고 하자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 걸 듣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노래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마이크를 넘겨주면서 계속 하라고 하라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 그러면 한 소절만 부르겠다라고 한 이후에 피아노 반주를 부탁했죠 전주가 흘러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 이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along along time go 아주 오래 전을 난 기억해 그러자 이제 막 그 영상을 보신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청중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박수를 치고 뭐 진짜 난리가 났었죠 약 55분에서 1분 정도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200여 명의 내외분들이 기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노래에 열광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고 난 이후에 아메리칸 파이 그 노래 부르는 영상이 지금 현재 미국 네티즌들과 또 영어권 네티즌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인 레딧 이 레딧을 통해 쿨한 정치인 윤석열 열창 유쾌하다 음악적 감각이 있는 것 같다 따뜻하고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레딧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동영상이 빠르게 확산이 쫙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굉장히 뜻밖의 초대박이 뭐냐 아메리칸 파이 그 노래의 원곡자인 돈 맥클린이 온라인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이 노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돈 맥클린은 호주 공연 투어 중이었는데 이날 만찬에 참석하지 못했던 돈 맥클린은 27일 미국의회 정치 전문지인 더 힐가의 상세한 인터뷰에서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도 현장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저 아쉬움을 표하며 돈 맥클린이 사실 내가 동영상 클립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노래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모습을 봤다 기회는 또 올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사인에 선물한 통기타를 배워서 나중에 만나 나하고 뚜에스로 노래를 부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더 힐지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힐지아 인터뷰를 한 이후에 돈 맥클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관련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 부르는 영상 클립과 또 여러 자기의 글 또 워싱턴 포스트 AP 통신 등 관련 기사들을 게재한 돈 맥클린은 이날 많은 청중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대에 올라와 영어 노래를 성공적으로 부르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다라는 반응을 소개를 했습니다 돈 맥클린이 그러자 또 뜻밖의 리투엣이 시작이 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돈 맥클린이 나중에 올린 게시물에 직접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재능을 가졌다 그러니까 돈 맥클린 팝 가수가 SNS를 통해 글을 올리고 조 바이든이 리트윗하고 이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노래를 부른 아메리칸 파이 이 노래 윤석열 대통령의 뜻밖의 소식 초대박이 났죠 그 분위기 했습니까 이 미국의 팝 커뮤니티에서도 1972년 1월 15일부터 4주간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한 노래가 바로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아닙니까 이 아메리칸 파이가 지금 미국의 팝 커뮤니티와 또 다른 일반 커뮤니티에서도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돈 맥클린의 대표곡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 노래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았더니 진짜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문화는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과 돈 맥클린의 사진 또 아메리칸 파이 이 노래를 다 캡쳐를 정성스럽게 해놓고 미국 네티즌들이 뭐 팝송을 좋아하는 일반 미국인들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준 아메리칸 파이 나도 18번이었다 이 노래 부르고 있으면 떠나간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이 락앤 롤 스타 버디 헐리를 추모하는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 또 이 노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장남이었던 보 바이든 뭐 병으로 사망했죠 그 아드님이 조 바이든의 아들이 제일 좋아하던 노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노래 한마디 1분 정도의 그 노래가 팝송이 지금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이렇게 좀 서치를 해서 방송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님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북괴 김정은이가 스스로 무덤을 봤으며 앞으로 김정은 큰일 나게 생겼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극빈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한미동맹의 복원 한미일 동맹의 복원과 비롯된 한미일 군사훈련의 확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괴 김정은이가 하다하다가 연간 3억 2천만 달러 어치의 미사일을 하늘에다 펑펑 쏴 댔지요 하늘에다 대고 한마디로 미사일 지랄 발광을 한 북괴 김정은이 얼마 전에 무엇을 발표했습니까 한미연합훈련의 최고점에 이뤘던 시기였던 3월 28일 날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훈련이 끝나고 쌍용훈련 대대적인 사단급 한마디로 상륙훈련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또한 마킨 아일랜드 하미 강습단이 F-35B 열대나 실코 제주도로와 김정은의 숨통을 겨누고 있을 때 다급한 김정은이가 전술 핵탄을 개발했다라며 전술 핵탄 화산 31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술 핵탄을 만들었으며 머지않아 전술 핵탄 화산 31을 초대용 방사포나 또한 순항미사일에 부착을 해 한마디로 미군 강습단에 날릴 수도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생쇼를 부렸지요 그런 전술 핵탄까지 공개를 한 이후에 더욱 가속도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는 힘으로 이에는 이로 김정은의 도발에는 도발로 비례대용에 대한 일환으로 한국의 독자 핵 무장을 해야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의 핵에는 핵으로 김정은에게 맞서겠다라는 그 한국의 핵 무장론에 대해 지금 미국과 영국 BBC와 외신들까지도 한국의 핵 무장을 찬성하는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죠 이런 속에 김정은의 이러한 생쇼에 멋을 박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례가 없는 일을 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식입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진짜 윤석열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북괴 김정은의 저 핵 문제 핵으로 강하게 맞서려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또 다른 강력한 의지가 드러났다라는 그 자부심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북괴 김정은 멸공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구나라는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성산TV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시대에 자유북진 멸공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례가 없는 일의 이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이 한국에 핵 우산을 제공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서와 동맹국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언론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36개국에 맞춤형 제공하는 핵 우산 별도의 문건으로 만든 일은 없으며 이것은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일 미국은 비핵 보유 동맹국이 적대 세력의 핵 공격으로 안보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미핵 전략 자산으로 보호하는 이른바 핵 우산 확장 억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다 아시죠 미핵 우산을 제공받는 나라는 한국, 일본, 호주뿐만 아니라 유럽의 북대서양 기구인 나토 회원국 등 36개국에 달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한미가 이번에 특별 형태로 발표하게 되는 핵 우산에 대한 문서와는 다른 동맹국에는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별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핵 우산의 취지는 미 동맹을 핵으로 공격을 하면 미국은 예외 없이 핵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략적 분명성으로 핵 사용 결정을 사전에 억제하고 차단하는 것 이에 따라 미국은 각 동맹이 좋아한 지정학적 특수성과 시대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마침형 핵 우산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대상은 바로 나토 회원국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 등 공산권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1953년 7월 나토 회원국들의 핵무기 배치를 약속을 했으며 이듬해 9월 1일을 이행을 했습니다 핵무기 배치량을 늘리고 운영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나토는 1966년 핵공유협의기구인 핵기획그룹 NPG 핵기획그룹을 창설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핵우산의 개념은 모호했는데 1968년 6월 유엔안보리 결의 250호로 적극적 안전보장이란 개념이 적립되면서 구체화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 양측은 핵기획그룹 NPG를 통해 핵공유 전략을 발전시켜 나갔으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다만 핵공유 핵우산에 대해 별도의 문건을 만들어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나토 최신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나토에 대한 핵우산은 1990년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핵군축기간을 가지며 약화됐습니다 그러다가 미국과 나토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우산 체제를 강화하기로 정책을 전환했으며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1951년 9월 8일 미국-일본 안전보장조약의 근거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57년 7월 주일 미군사령부가 창설이 되고 1960년 신안보조약으로 공동방위체계가 강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양측은 핵우산을 공동성명에 넣거나 이와 관련한 별도의 문건을 만들어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을 벌여 동북아 지역의 북한 핵위기가 점점 고조되면서 미국, 일본 간 핵우산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커졌습니다 이에 2010년 미일 확장 억제 대화 2010년 미일 확장 억제 대화가 양국 외교부, 국방부 간에 처음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일본은 최근 북한 핵, 미사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 미사일에 대한 핵우산을 강화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호주는 1990년대부터 미국과 핵우산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미국의 대호주 핵우산 제공은 공공연하게 거론됐지만 공식적으로는 1994년 호주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나토 등처럼 핵기획그룹, NPG 핵기획그룹 같은 협의체를 만들거나 별도의 협의 문건을 공식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호주는 핵 위협이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로 남기지 않은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중국의 팽창주의 정책이 공세화하면서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과 함께 오코스 동맹을 체결한 호주의 핵전력 지원을 강화하기로 약속을 했죠 또 실제로 행동에도 옮기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지난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수척을 제공하고 건조기술도 전수해 주기로 발표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에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올 다른 동맹에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예라며 이번 핵우산 특별 문건이 동북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집단 안보 체제 구축에 초속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토도 호주도 일본도 미국의 핵우산과 관련된 별도의 문건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말이 아닌 문서로 합시다 라고 문서로 딱 작성을 해 김정은의 핵에는 핵으로 맞서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한미동맹 미국의 의지가 빛났다라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극초음속 유럽의 나토보다도 더 확대가 되는 핵 무장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죠 앞으로 더 강력한 전술핵이 올 수도 있다라는 여론들의 주장에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평양 내부 WR 소식통들과 중국 소식통들이 전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이를 때려 잡을 생각을 이미 끝낸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정말 잘 뽑았으며 자나깨나 한미동맹 반중 친미 김정은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지금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량 학살 피해 등을 전제 조건이지만 군사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를 했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 공격 대응 차원에서 북대서양 기구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뭐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까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거죠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까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상 로이터 통신과의 작심 인터뷰를 한 곳이나 다름이 없죠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안이 국제법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라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한국과의 다양한 관계를 고려해 또한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 취하겠다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한국 전쟁 기간 국제원조를 받았던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방위와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 러시아와 중국을 정조준을 한 작심 인터뷰나 다름이 없다라고 외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에 한국 정부의 입장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지금 외신들이 긴급하게 타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 왔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어 사실상 이를 거절해 온 것이 사실이죠 로이터 통신이 강조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서방에 점증하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자국 기업들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역량력을 고려해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하는 입장이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커지는 북한의 위협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응에 감시 정찰 자산의 확충과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고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 냈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만약 남북 간 핵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는 남북 간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제또미로 변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죠 북대소양 조약기구 나토의 핵 계획 그룹의 아시아판 구상 가능성과 일본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핵 공격 대응 측면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지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 위협에 한일 전부 공유가 되고 있다라며 한미일 3자 협력이 지금 매우 절실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확장 억제는 한미 간의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팅하고 일본이 참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고 한미일 동맹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서 동시에 한미일 3자가 진행하기에는 지금 한미 간의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한미 간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며 남북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적 이유로 서둘러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같이 김정은과 쇼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못을 박았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 선거가 임박해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 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그 전 정권은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며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이 만난 적이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 나가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가면서 물꼬를 텄다면 남북 관계가 거북이 걸음이지만 꾸준히 발전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전 정권의 김정은 정상회담에 대해서 애들로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계속해 윤석열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우리 한국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위한 김정은 만남 보여주기를 위한 생쇼 남북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으며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대문은 항상 열려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도 강하게 조격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 대만 타이완 양안 갈등과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과 관련해 어느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발언을 했느냐 윤 대통령은 이런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중국이죠 중국을 딱 조준을 한 거죠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위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힘에 위해 대만 타이완에 무력 침공을 하거나 또 대만을 괴롭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만 편에서 중국을 정확하게 저격을 한 거죠 그러면서 대만 타이완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타이완 간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처럼 영내를 넘어선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중국 공산당을 압박을 했습니다 자 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부부 대변인은 20일 현지시간으로 러시아는 키유 꼭두각시 정권을 우리에 대한 하이브리드 대리전의 도구로 선택한 집단적 서방 동맹에 대항해 방어전을 치르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공급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 의해 이루어지든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반 러시아 행동으로 간주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발언에 대해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한국이 어떤 무기도 우크라이나에 주면 적대 행위로 간주해 거듭 경고를 하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한국이 대가를 치르도록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모스크바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물러서지 않고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러시아 당신들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기준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 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에서 표현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러시아가 발건을 하냐며 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연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하게 러시아를 질타를 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실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조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라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한다는 조항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템포를 늦췄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의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말참견이라고 했죠 말참견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외교적 결례이며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다가 똑바로 해 똑바로 하세요 당신들이 어젯날에 대한민국 아닙니다 라고 초치를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밤 입장을 내고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앞서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가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 해업 현상의 변경에 반대한다라는 발언에 대해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들의 일이라며 타인의 말 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질타를 했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상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며 중국 쪽이 같은 권으로 인해 양국 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라며 말을 좀 아꼈지만 러시아와 중국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작심 발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언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의 의지 그 전에 문제인 전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에 얼마나 굴종 외교를 펼쳤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지금 현재 미국의 군사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들을 긴급하게 타전을 하며 미국 또 대통령과 미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설들을 공개하며 왜 초대를 했는지 사실상 이때까지 외국 대통령들 중 그 어떤 외국 대통령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했다 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와 또 조 바이든 국방부가 얼마나 큰 예율을 갖추고 있는지 미국의 군사 언론들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부 방문과 또 군지휘통제센터 방문 나아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방위고등연구계획국까지 공개를 한 소식을 속속히 타전하고 있으며 미국 언론들 특히나 군사 언론들이 강조하는 워딩도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니와 굉장히 격이 올라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밀리터리 포커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외국 정상들 다른 나라의 그 어떤 외국 대통령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던 것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초대했다 공개했다라는 워딩 또 성조지 뉴스도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미국의 심장부인 국방부의 군지휘통제센터 nmcc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 이것은 정말 거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의 국방부가 최고 중에 최고의 예우를 다 갖추어 공개한 것이며 이에 아미타임즈는 뭐라고 보도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 전세계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펜타곤에서 지시를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미국 대통령에게 하듯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펜타곤에서 작전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아미타임즈가 제가 직역을 좀 해서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격을 얼마나 높여 지금 예우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하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중앙일보는 뭐라고 워딩을 달았느냐 외계인이 고문한다는 이것 미국 외국 대통령 중 처음 윤석열 초대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워싱턴 선언과 또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에서 얼마나 혁촉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빈 방문을 하고 있지요 미국의 군사 언론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타전하고 있는 그 본질은 그동안 외국의 그 어떤 대통령도 들어간 적이 없는 것을 미국의 국방부가 공개를 한 것이어서 지금 외신들이 특히나 미국의 군사 언론들 밀리터리 타임즈와 아미타임즈와 밀리터리 포커스 등 성조지 뉴스도 대문짝만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이야기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 국방부 군지휘통제센터 NMCC와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를 들렀는데 여기가 거의 미국 국방부의 심장 중에 심장입니다 두 시설 모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 밀리터리 포커스는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미 국방부 펜타곤의 예우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라며 미국이 26일 북한의 핵미사이에 맞서 핵 방패를 씌워주겠다라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한국에 약속한 뒤 하루 후 이는 외교적 선언에서 더 나아가 군사적 조처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고 이 미국의 군사 언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다는 이야기죠 미국 국방부 군지휘통제센터 NMCC는 미국의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이 미군에게 상황을 보고 받고 지시를 최종 내리는 곳 미 국방부 군지휘통제센터 NMCC는 위기가 일어날 경우 군사위성 정찰기를 보내 파악하도록 하거나 관련 전투사령부에 명령을 하달하는 최종점에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또한 이곳에서 유사시 미국의 핵전략 3측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전략핵추진 잠수함 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키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성조지 뉴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발적 핵전쟁을 막기 위해 냉전 때부터 가동한 미국 러시아 핫라인을 미국 국방부 군지휘통제센터 NMCC가 관리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인 박철균 검증단장이 이게 어떤 의미를 띄는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박철균 전 단장은 미국 국방부 군지휘통제센터 NMCC는 외국의 국가원수에게 점처럼 공개하지 않는 1급 중에 1급 중에 탑 1급 시설이라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마크 밀리 합참위장 등 미군의 총지휘부가 총지휘관들이 그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는 것은 미군이 앞으로 워싱턴 선언을 군사적으로 구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한국에게 재확인하는 뜻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고는 계속 강조를 했죠 확장 억제 무엇입니까? 미국이 필요한 경우 핵 억제력을 동맹국이나 협력국에 제공하겠다는 방위 공략 확장 억제가 통하려면 미국이 자국의 피해를 감수하고도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 수단을 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송조지 인수도 바로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했다 이거지 이제 했다 이거지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의지에 대한 담보를 계속 요구해 왔는데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 핵 위협에 대한 소통 정보 공유를 증진하고 핵 전력 기획을 토위하며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훈련 활동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죠 자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의 지분을 보장해 실행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미국은 유사시 어떤 종류의 확장 억제 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알려주지 않았는데 전략 자산을 전개할 때도 한국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곤 했지만 그러나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핵 협의 그룹 NCG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서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한국 언론들의 주장입니다 자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군 지휘부로부터 확장 억제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확장 억제는 핵 전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미국의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확장 억제에는 완전한 범위에 뭐가 있다? 완전한 범위에 미국의 능력 즉 재래식 핵 미사일 방어 능력이 모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한 것은 바로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 미 국방의 연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최고의 기관 1957년 옛 소련이 세계 첫 인공위성 쏘아올리자 미국이 국방 관련 과학 기술에 뒤치지 않겠다며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나온 게 무엇이다? 인터넷, 윈도우, GPS, 자율주행 등 21세기 일상이 돼버린 첨단 기술들이 다 이 방위고등연구계획국에서 나왔다고 미니터리 포커스가 강조하며 외계인을 고문해 첨단 기술을 뽑아낸다는 농담이 있기도 한 것인데 중앙일보는 왜 이렇게 시크릿, 탑 오브 시크릿 이것을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했겠나라며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 선임연구원의 워딩을 중앙일보는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방미의 초점은 안보에 있다. 미국이 다른 외국 국가 원수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에 처음으로 초청한 이유가 뭐겠나 한미동맹을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과학기술에서의 협력으로도 한 발짝 더 동맹을 강화해 나아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탄생된 이후에 피부에 와닿게 또 굉장히 뿌듯하게 느껴지는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한미일 동맹이 얼마나 소중하며 윤석열 정권 시대에 한미일 동맹이 복원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북괴 김정은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고도화 또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거의 완성 단계 여기에 전술해까지 사실상 문재인 정권 5년 북괴 김정은에게 전량 무기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죠. 지금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행무장론 확대가 되고 있으며 미국의 저널리스트들과 전문가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행무장론은 현실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내부 평양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희 내부 소식통 WTR 소식통이 보내온 소식 짧은 소식인데 주황당 간부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런데 제 소식통이 강조하는 핵심은 무엇이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김정은에게 김정은이를 박살낼 수도 있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내부 소식통 WTR 소식통이 지금 평양이 왜 발칵 뒤집어졌는지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행무장론 찬성론이 확대가 되는 그 본질도 무엇이겠습니까? 영국의 BBC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독자 행무장론 무려 75%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영국 BBC도 이제 대한민국의 행무장의 현실 그 현실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 북괴 김정은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강조하지요. 또한 지금 워싱턴 조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행무장론에 대해 왜 찬성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북괴 김정은의 핵 핵에는 핵으로 맞대용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미, 일, 군사 동맹도 중요하고 힘의 균형에 따른 확장 억제력도 중요하지만 북괴 김정은의 핵은 지금 점점 고도화되고 있죠. 미국의 베스트셀러 저자이며 군사 역사학자이자 또 칼롬리스트인 맥스부트가 워싱턴 포스트에 작심 칼롬을 냈습니다. 그는 24일 현지 시간으로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그것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 해야 할 결정이라는 제목의 작심 칼롬에서 북한은 미국 번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부터 대한민국을 불길에 휩싸이게 할 전술핵까지 다양한 능력을 앞세워 미친듯이 질주해왔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의 핵무장에 문제 삼지 않으면서 북한 핵 대응 목적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검토하는 것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칼롬 우리가 되돌아보면 사실상 북한 핵을 해결한다라며 그동안 빌 클린턴 시절부터 시작했던 육자회담. 육자회담이 결국은 오늘날의 북한 핵을 만든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1998년 김용삼 대통령 시절에 빌 클린턴이 영변 핵 원자로를 깠으면 오늘날의 북한 핵은 없었죠. 사실상 육자회담의 핵심이 누굽니까?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 아닙니까? 오늘날의 핵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완성된거지요. 자 계속해서 맥스부트는 한국의 핵무장을 포함한 핵 억지력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급속한 확장을 감안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까? 미래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돼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이란이나 북한 등 불량 국가의 핵무기 획득에는 반대하면서 왜 오랫동안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 우방국들의 핵 보유, 핵무기 보유는 용인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맥스부트는 핵무기 클럽에 한국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얼마나 정확하게 본 겁니까? 궁극적으로 핵무기 보유 이것은 한국, 서울의 결정이며 미국 우리는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자제하고 동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해야 한다. 이어 그는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해비 분단금을 극적으로 증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안전보장 공략에 많은 한국 국민들이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왜 핵 위협이 증가하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약화하며 미국의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미국 내의 지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죠.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핵무기 확산 반대 방침이 여전히 유효한지 면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 NPT NPT 예외적 사건이 국가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탈퇴할 수 있도록 한다라며 한국은 NPT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 의견을 내놨던 제니퍼 린트 교수도 이 포린 어페어스 기거문을 통해 북한의 핵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서울은 워싱턴으로부터 안심 이상의 곳이 필요하다라며 북한의 미사일은 곧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미국 정책 위반자들은 동맹국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걸고 싶은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린드 교수는 그 결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공략은 위기 상황에서 지켜질 가능성이 시박한 약속에 기반을 두게 됐다라며 단순한 핵 우산 안심만으로는 더 이상 한국이 안심할 수 없으며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핵 억지력 전략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그러면서 린드 교수도 중요한 것은 이 옵션 한국의 핵 무장이 NPT에 따라 합법적 일하는 것이라며 자국 이익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아주 예외적 사건이 발생한다면 NPT를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도 그래서 탈퇴를 했죠.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NPT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여권을 쉽게 충족시킨다라며 한국이 3개월 전에만 통보한다면 프랑스와 영국을 본받아 핵 공격 억제를 위한 적당한 수준의 무기고 건설에 대한 법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한국 핵 무장론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평양에 왜 발칵 뒤집어졌느냐 아주 짧고 간단 명료한 저희 내부 WTR 소식통의 전원입니다. 정감독 선생 지금 현재 북한 평양 주황당 간부들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 현재 윤석열 이치 대단하단데 윤석열 이치 핵 무장하갔다는 거 보세요. 윤석열 이치 이치는 이 사람을 쓰는 거죠. 윤석열이 남두선 대통령 제2의 박정희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평양에 있는 주황당 간부들이 난리가 났어다래 주황당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라며 평양 주황당 간부들 모여 앉으면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 북한 김정은 김정은 잡을 자체 핵 무장하겠다고 미국 가서 이번에 반드시 설득할 것이다 라며 현재 이 소식이 주황당 간부들 속에 퍼지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이치 이 사람 그만큼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이 소문이 지금 빠르게 퍼져나가고 이씨요 라고 전해왔습니다. 아마 이 소식 계속 퍼져나가면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동안 육자회담도 그렇고 문재인 주사파 정권 내에서도 그렇고 김정은 내가 집권을 하면 김정은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보통 사람이 아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